최근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로부터 감독회장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전용재 목사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 전용재 목사는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내린 판결의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전 목사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특별재판위가 중대한 판결을 내리면서도 소명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증거조사도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전 목사는 감독회장에 복귀할 수 있지만 기각될 경우에는 정식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한편 기감 총특제는 지난 24일 감독회장 선거 기간 중 유권자 10여 명에게 각각 30만 원을 줬다는 이유로 전 목사에 대해 당선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.